2. 1. 1. 2. 3. 1. 1. 3. 아아 그게 애교야. 정주 하면 아니야. 하나에 봐봐. 거북도라 거북도라. 담아서는 그거? 저는 한국에서 먹는 건 처음이긴 한데 진짜 맛있답니다. 뭐 먹으러 왔냐면 아티스트인데 같이 작업도 많이 해가지고 아티스트. 진짜 맛있다. 엄청 맛있다. 엄청 맛있다. 요리가 막낼 때는. 이제 막고. 많이 안 먹고 갈라 했는데. 하나 둘 셋. 으악! 으악! 공감로 인사하고 오우. 유아! 야 이거 좀 더 짝 한 통 없어? 이거 감자 통 이거는. 이거 벗기는 거 여기도 있고. 형들아 한번 알아보어. 축복요. 축복요. 우리는 감자를 깔고. 저 돼요? 저 돼요? 야 시작하자.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저녁이랑 점심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이거 한 끼 먹고 끝날 것 같은데 새벽에 숲속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오셔서 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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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쪽 안의 해 왜 이렇게 할게 많나? 오, 어렵는데요? 멋있지? 저희가 좀 많이 했으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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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제가 오늘 MC입니다 야 웃지마 찬태야 웃지마 약체대 약체 누가 먼저 빨리 쓰러지는 거야 와사희 와사희? 야 똑같이 달려 달려 아사희가 이겼다 피지컬 타이를 극복을 하네요 재밌었습니다 보라 빨랐네 자 두 분이 승리를 벌었습니다 전달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? 예 예 예 우리 엄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태양 선배님 팬이에요 반주 출고 있네 우와 섹시해 미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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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바 아 아 오케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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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저는 레전드다 간다 진짜 착하다 안녕하세요 저기 저기 앞부터 하자 오늘 벌써 가니까 날이 다 샜어요 여러분들 저희 500 오늘 같이 얘기했는데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서워하더라고요 넌 멋있다 넌 멋있다 어디랬지 넌 멋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